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업의 힘은 이것에서 나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그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MJ 드마코가 말하는 부의 추월차선으로 빠르게 부자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업의 힘은 바로 규모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주제는요 규모의 개명입니다 규모, 여러분들 규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업에 이르는 길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이 규모의 개명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의 가속도가 속도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즉, 빠르게 부자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규모라는 것은요, 영향력이고 이 영향력이야말로 추월차선 방정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향력에 대한 설명을 하신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규모인데 이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마크 큐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사업에 있어서는 삼진아웃을 몇 번 당해도 괜찮다 단 한 번 막기만 하면 되고 그 한 번이 평생토록 먹여 살린다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수없이 많은 실패 중에서 딱 한 번만 성공하면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억만장자가 말한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업에서 크게 한 번만 버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한다 해볼게요 나도 그래 사업해야지 하고서 여러분들이 동네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매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강남 한복판이 아니라면 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겠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통 올 겁니다 이 한정적인 동네 주민의 숫자는 규모의 개명을 위반하고 있다고 MJ 드마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해봤자 얼마나 오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수천명, 수만명, 수십만명, 수천만명까지도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규모의 개명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서, 동네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모의 개명을 위반하는 것과 같아서 빠르게 부를 추척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MJ 드마콘은 그런 동네 의류 매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복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복제 이 자기 복제는 무엇이냐? 신규 매장을 계속 개업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이걸 매각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양한 신규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내 상품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규모의 개명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추월차산 부의 방전실 제가 이 부의 추월차산을 처음 리뷰할 때 소개해드렸는데 이 추월차산 부의 방전실을 보시면 부라는 것은 순이익과 자산가치를 더한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순이익을 한 번 더 뜯어보면 순이익이라는 것은 판매 개수 곱하기 판매 이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팔 수 있고 이걸 팔았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 이걸 곱했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총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이익이 결국 내 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판매 개수의 상한선이 있다면 여항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족쇄가 채워진 것과 같다 족쇄가 채워진 것과 같다고 MJ두박국은 얘기합니다 동네 의류 매장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동네 의류 매장이 옷을 팔아봐야 얼마 팔겠습니까 동네 주민한테 팔아봐야 정말 옷을 판매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부의 증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가게를 해본다고 해볼게요 샌드위치를 진짜 맛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샌드위치 팔아봐야 그 동네 샌드위치 가게에서 몇 개나 팔 수 있겠습니까 1만 개 팔 수 있겠습니까 1만 개 팔 수 없잖아요 1만 개 판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만드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동네 샌드위치 가게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팔 수 있고 여기서 얼마나 남길 수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1만 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과적으로 뒤에서 얘기할 걸 땡겨서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전 세계적으로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만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팔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규모가 충족되려면 중요도나 범위가 커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중요도라는 것은 가격이나 비용이 올라갈수록 커지는데 대표적인 게 고급 주택을 파는 부동산 중기업자 사례가 이 부의 추월차단 책에 나옵니다 부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파는 중기업자들은 일반 집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로 치면 100억, 200억짜리 하는 고급 주택이 되겠죠 그럼 이미 고급 주택의 가격에는 이 중요도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집을 팔아서 가격이, 이익의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키워서 우리가 범위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규모의 범위가 넓어져야지만 우리는 빠르게 부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가 없다면 우리는 범위를 키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만 팔던 거를 서울에서 팔도록 노력해봐야 되고 서울에서만 팔던 거를 수도권에 팔도록 노력해봐야 되고 수도권에 팔던 거를 전국에 팔도록 노력해봐야 되고 중국에서 파는 거를 전세계에 팔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자꾸 우리가 키워다가야 됩니다 이 범위라는 게 엄청나게 큰 수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의 사업이 미치는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부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바로 영향력이다 내가 하는 사업의 규모의 개명을 충족시키는지 알고 싶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 던져보시면 아 이게 내가 빠르게 부자될 수 있는 사업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질문들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업의 순수입이 한 달에 2000달러에서 이런 것들을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아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대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은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창출이 억제된다는 거죠 작은 서식지는 작은 부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영향력의 법칙에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규모 이 규모를 키우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백만 명이 사용하게 될 기계를 발명하는 거죠 그럼 직접 규모가 실현되는 거고 영향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빠르게 부자되기가 가능해지죠 아메리칸 아이돌 결승전 우리나라로 치면 슈퍼스타K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이런 거에 나가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면 직접 규모가 왜냐하면 시청자들 엄청 많잖아요 직접 규모가 실현된 것이고 그럼 빠르게 영향력에 접근하게 돼서 빠르게 부자되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싱글맘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죠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직접 규모가 실현된 것이고 영향력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춘지 전 세계적인 잡지죠 포춘지 100등 안에 드는 회사에 여러분이 CFO가 될 수 있다 그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 간접적인 규모가 실현되고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성전자 대표이사 삼성전자 CFO 이러신 분들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돈을 벌고 퇴직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부를 누르시잖아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가능한 이유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피부암을 발견하는 기계 이걸 발명했다 그러면 규모와 중요도 모두 보유한 것이고 그래서 영향력의 접근에 가능해진다 라고 MJ 등마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내시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되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부의 추월 차선으로 빠르게 부자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크게 생각하시고 동시에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판매 개수의 최대치와 개당 이익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고객의 크기 고객의 숫자는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부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규모의 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늘 규모의 개명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